안녕하세요. 흠 음 와우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총 ¯ 뺏어 응 나 지금 와우 마카롱 비빔밥 마카롱 너무 맛있어용 영원한 고춧가루 저는 좋아진 고춧가루 고춧가루 물이 많이 들어가서 잘 어울렸어요 이렇게 잘 어울렸어요 내가 진짜 맛있었어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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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는 더 맛있었어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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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짜난난난난난난난난난ród 샋건ей 날짜난난난난난난난난ե 너무 맛있어 이번엔 너무 맛있어서 넥Mom없으셨을까 오늘 너무 재밌고요 또 몇몇 볼까 신선 nobody 잃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